안녕하세요 수호조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7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2시입니다. 점심시간인데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2천억 터졌네요.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죠.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받아갔어요. 그랬다는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갔죠. 하지만 제가 지난 이날이었습니다. 6월 12일 이날에도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수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세력들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칭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14,630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고점 신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점 신호가 맞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오를 수 있습니다. 아직 물량이 다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주주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봐야 또 물량이 홀딩이 되면서 추가 재상승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왜 하락을 했죠? 재료 소멸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5일 국산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각이 첫 출하를 했다. 첫 출하가 됐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됐다 라는 판단으로 물량을 던졌는데 누가 던졌나요? 기타 법인에서 물량을 대부분 던졌습니다. 외국인하고 같이요. 외인들하고 시노펙스의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각인은 식약처의 품마커가를 획득했고 이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11종에 대한 식품의약처 품목허가를 받았고 또 여기 보시면 독일의 알파플랜으로부터 장비와 기술을 도협해 연간 230만개 규모의 자동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출하를 했기 때문에 개막, 국산용 혈액 여각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런 내용으로 재료 소멸이 됐다고 판단해서 매도를 했죠. 추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300만주 가까이 매도를 하였고요. 기타 법인이 210만주 특히 여기가 중요한데 공시도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단일 창구에서 엄청나게 물량이 나왔다 이거예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투자 주의해라. 전체 상장 주식수가 8300만주인데 매도 수량이 216만주가 나왔고 2.5%에 달하는 전체 주식수에 달하는 물량이 한 창구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투자 주의에 걸리는데 동일하죠. 216만주가 매도 수량이 나왔고요. 여기 추이를 보더라도 210만주가 한 곳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이 세력들의 물량이 모두 털었는가? 쉽게 말해서 모두 매도가 끝났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물론 210만주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외인들이 함께 했지만 아직 물량이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날 제가 고점징후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장대 양봉. 양봉을 모두 먹어 들어가는 은봉 마감 플러스 거래 대금이 동반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요건 중에 이날이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자 보시면 25%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3%로 마감을 했죠? 자 이날도 제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 대금이 8,790억이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 대금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이날 3,400억하고 비교 안 되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으로 따지면 훨씬 차이가 앞에가 더 많다고 보이지만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대금은 이때가 훨씬 많았다. 자 그러면 이날을 고점징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금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지지선을 확인하고 나서 재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데 자 이런 하락, 하루만의 하락으로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원사이드한 하락이 보인다면 거래 대금도 적지 않았어요. 2천억이었는데 이런 원사이드하게 하락을 하면 매수세가 멈춥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자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점징후가 나오면 당분간은 매수하지 말자. 매수 금지다. 다시 추세를 바꾸는 것을 보고 매수하자라고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어? 이거 왜 안 나오지? 자 다시. 이런 구간을 피하고 나서 추세를 돌리면 그때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도 2천억이 터지면서 특히 단일 창구에서 216만 주가 매도로 나왔는데 세력들이 이탈을 한 거라면 아직은 비중 추가 물타기는 하지 말자. 말씀드렸어요. 다시 올리는 거 확인하고 하자. 특히 제가 이 여과기 쪽 필터 시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만 볼게요. 시노펙스 30조 규모 식품 제약 바이오 필터 시장에 진출을 했고 자 연간 30조 규모는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제품의 밸리데이션을 받은 그런 필터만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품의약처의 규제를 통과한 제품이 이제 밸리데이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FDA 또 EMA 규제 기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PDA26 기준과 같은 엄격한 밸리데이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시노펙스는 시노펙스는 이 밸리데이션을 통과를 했죠. 자 이번에 이 PDA26 기준에 맞춰서 뭐 멸균, 박테리아 등등등 해서 총 9가지 항목의 시스템 밸리데이션 시스템을 시스템을 국내 필터 업체 최초로 구축했다. 최초로 이 엄격한 밸리데이션을 통과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한 제품만 사용을 한다. 자 식음료 업계는 물론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경우 필수적으로 밸리데이션 받은 제품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인데 시노펙스는 여기를 통과했죠. 자 그리고 이 시장이 연간 30조 규모의 시장인데 26년, 앞으로 2년 후입니다. 2년 후까지 4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밸리데이션을 통과한 제품이 국내에는 아예 없고 해외에도 손가락에 꼽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규제를 통과를 했는데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이 해외 시장의 사이즈는 연간 30조 원 규모의 사이즈인데 앞으로 2년 후에는 40조까지 성장하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런 제약 바이오, 필터, 산업이다. 여가기 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방에 지난 금요일 2천억 한 방으로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일단 고점 증후가 두 번이나 고점 증후가 나왔는데 이때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장대 양봉은 없었어요. 하지만 단일 창구에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던졌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탈이 일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물타긴 하지 마세요. 추세를 다시 돌릴 때까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시노펙스의 필터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그런 산업 내지는 시장일 거란 건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통과했다는 국산 최초입니다. 국내 기업으로 최초로 밸리데이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시노펙스의 밸리데이션을 받은 여과기 산업이 성장이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매수세가 붙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거 확인하자. 이런 대응 방법을 모두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자료를 지난번에 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신호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또 여기 중요한 거, 수출 시나리오입니다. 국산화, 국내에서는 첫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해외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40조 규모의 시장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수출하는 시나리오까지 최종 목표가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010-5904-8931번 여기로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 시가총액이 지금 제법 많이 올라왔죠. 1조 천억인데 1조에 가까워졌는데 지금부터는 대응이 중요하다.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물타기를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또 수출 소식은 언제쯤 들려올 것인가. 40조 시장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단일 창구에서 261만 주가 나왔다는 점이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현금을 물타기에 쓰지 말자. 차라리 오르는 거 보고 불타기 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비만 치료제의 수요주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천당 제약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4조가 넘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돌파를 했고 펩트로는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다. 그러면 7월 들어서 가장 강한 테마가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하반기를 주도할 만한 굉장히 강한 테마인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볼게요.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대장주죠. 21년도 마찬가지로 21년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는데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왜죠? 아직도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국내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이 없어서 지금도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썩샌덤 위고비, 마운자로, 제파운드 이걸로 시장을 완전히 먹어들어가고 있다. 이거 볼게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일라이릴리가 전세계 증시 10등입니다. 10등, 12. 우리나라로는 1100조 정도 되고 노보노디스크는 850조 정도 됩니다. 유럽에서 1등 기업이 노보노디스크인데요. 전세계로 봤을 때는 12위 정도 하고 있다. 테슬라보다 더 많다. 하지만 얘네들은 더 갈 것이다. 왜? 아직도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못 맞고 있죠. 따로 뭐 이렇게 뒤를 구해가지고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러면 국내 수혜주 중에서 3가지를 분류했습니다. 3가지. 원래 테마가 커지면 대장주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총 기준 대장주 3천당 제약입니다. 두 번째 상승률 기준으로 대장주 펩트론이죠. 그 다음에 후발주에 대장주가 나오는데 보통은 신규 상장주에서 나옵니다. 왜? 컨트롤하기가 쉬우니까. 왜 컨트롤하기 쉽죠? 유통주식이 적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자 볼게요.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 되는데 이미 지쳐서 매도한 물량도 상당히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외봉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매집봉 보이시죠? 이렇게. 매집이 끝나고 추세를 돌리는 초입 구간입니다.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졌죠? 앞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 터졌고 지금은 이 악성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 소화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슈팅이 나오겠죠? 자 이 비만치료제 수혜주 모두 다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 시가총액이 매우 가볍습니다. 2, 3천억 또 안 돼요. 또 유통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700만주에서 천만주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물량을 빼고 보호해수 물량을 빼면 유통물량은 굉장히 적다. 몇백만주 안 돼요. 단기 급등이 가능하고 비만치료제 후속 대장주입니다. 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수혜주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걸 다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시고 7월에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신 다음에 이 수익금으로 시노펙스 다시 한번 주가가 방향을 트는 이런 구간을 보여주면 이때 물타기를 하자. 물타기를 해도 상관없고요. 비중추가를 지금 하지 말고 이걸로 수익을 낸 다음에 하시면 적더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촌기중 대장주 3천당, 상승률기준 대장 펩트론, 또 후발주 기준 대장주 이겁니다. 신규상장주 이거 받아가셔서 7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수혜주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우리 시노펙스 분석 영상을 보시고 많은 힘이 나서 끝까지 홀딩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국내 최초로 우리 시노펙스가 밸리데이션을 받은 유일한 기업이 됐다. 그리고 이 시장이 올해에는 24년에는 30조짜리 규모의 시장인데 24년에는 40조까지 커질 성장하는 시장이다. 성장하는 산업이다. 여기서 해외로 우리 시노펙스가 수출을 할 것이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사실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훨씬 오래 했습니다. 14년 정도 했는데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런 느꼈던 신법이라든지 기법 이런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신법, 기법. 길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이는데 주식으로 자립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제가 고민 끝에 좀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요일인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구 하락은 했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구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 자,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자,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다만 내 노후 생활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 생활을 여유 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이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래 살게 되는 노후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 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용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배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 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해 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에 검색기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 놨고요. 뒤에는 데이트레인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뤄도록 하고 수익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양한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 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봉을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정리해 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놓은 스윙 프로젝트 매매일치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에 초전도체,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세터 관련주까지 주도주를 구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 놨는데요.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개별호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조문 하지 않고, 역세적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이런 내용 정리해 놨습니다. 또 밑에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인데, 핵심 부분은 제가 마킹을 좀 해 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구독, 인증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역세적으로 신고가 돌파 시 기진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 놨고요.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원칙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이 마킹되어 있는데, 다 해제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이 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많이, 고점을 너무 많이 높인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010-5904-8931로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 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